미안하지만, 에코를 좀 통일시켜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댄스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 게 힘든 걸 아시죠? 자, 에코를 한 번 맞춰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예,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일단 목 좀 죽이고, 예. 여러분 첫째가 뭐라고요? 둘째? 예, 감사합니다.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하시고, 목 죽이시고. 이쁘죠? 할 말씀해주세요. 이쁘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멀리 왔는데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저희도 너무 재미있게 공연하고 가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앵코를 외쳐주시니까 저희가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우리는 들려드리고 다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자친구 보기에서 이분들 다섯이 왔어요. 다섯이요? 진짜로. 식사는 하셨어요? 네. 아, 배고프겠다. 아, 배고프겠다. 여러분의 열정을 여자친구가 그대로 보여드린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의 함성으로 앵콜성 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재밌게 즐기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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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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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